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서울 용산소방서장 최성번입니다. 지금부터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사고에 대한 브리핑을 간단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일, 2022년 10월 29일 토요일 22시 22분경에 발생했습니다. 용산구 이태원동 111구-7번지 일대에서 발생했고요. 대상은 이태원 일대원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원인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대우는 할로윈 행사 축제 중 다수의 인파가 넘어지면서 참석시 시민 다수의 서상자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공원시 30분 현재 인명피해는 209명이 발생했고요. 사망자 59명, 부상자 150명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59명 중에는 병원 이속 13명, 현장 안치 46명이 포함된 지수입니다. 동원상황은 소방 364명 등 해서 848명이 사명했고, 장비인은 소방차 94대 등 143대가 출동하였습니다. 자, 다음에는 주요 활동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금 시시각각대로 사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30분 후에 제2차 언론 브리핑을 시시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어떤 걸 말씀드릴까요? 천천히 한번 말씀드릴게요. 용산구 이태운동 다수 사상자 발생 구조 출동에 관련된 언론 브리핑입니다. 이 씨는 2022년 10월 29일 토요일 22시 22분경 발생했고요. 장소는 용산구 이태운동 119-7번지 일대입니다. 지금 다수 사상자 발생 원인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게으루는 할로윈 행사, 축제 중 가수 인파가 넘어지면서 참석 시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항 1시 30분 현재 사망자 59명을 포함해서 20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동원 상황은 소방 364명 등 848명이 동원되었고, 소방차 94대 등 143대가 출동하였습니다. 나머지 주요 활동 상황은 이 판을 보시면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한 30분 후에 2차 언론 브리핑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시 16분이니까요. 2시 45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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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